춘천 김진태 후보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설치된 추모 현수막을 훼손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춘천 운교사거리 인근에서 세월호 현수막 27장을 훼손한 40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춘천시민행동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현수막을 훼손하다 붙잡힌 A씨 등 2명과 김 후보를 특수절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수막 훼손이 운동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